네. 마이크 그게 깎은 거요? 뭐 깎았어? 그게 무슨 말씀이요? 없어졌어 이 말씀은. 뭐? 노인네들 수록 더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지. 남들이 보면 흉 본다고요. 뭐 저희는 무슨 그 안에 있을 때 없이 구멍란제도 없고 아주 멀쩡하고 만드래요 뭘 어르신 저 혹시 상고제라고 아세요? 쓰머셍 그러니까 자네들이 이걸 알아야 돼 아 물론 이렇게 바랄고 구경도 하고 이거 이거 다 좋다 이거야 그래도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란 말이지 옷만이 화내지게 자 문정이를 안읍시다 내가 좋아해 우리 어머니 말씀이 어 옛날 원래 춘치는 가시도 없고 맛이 아주 좋았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추잡스러운 게 사람의 끝이야 보여줄 필요도 없고 벌 필요도 없어 아직 덜 데일렌디 아직 덜 데일렌디 저는 그 안개의 끝에 저의 느낌은 알다 알다 네 네 네 네 네 우리